이론 4장 처리 기능 구현의 첫 번째 퀄리 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 불러오기 위해서 액세스 프로그램 실행하신 다음 열기에 찾아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서요. 이론 폴더에 가시면 네 번째 처리 기능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서 첫 번째 섹션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출제 유형 1번 선택하시고 열기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해 주시고요. 교재에 제시된 퀄리 작성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고객별 대여 건수와 대여 금액 합계를 구하는 고객별 대여 내역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위쪽에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커리에 가시면 되는데요. 커리를 작성하실 때 커리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커리 디자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크로스텝 커리를 만드신다던가 중복 데이터 검색 커리 마법사를 만드신다던가 하실 때 커리 마법사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냥 저는 커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직접 테이블도 추가하고 필드를 추가해서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테이블을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고객 테이블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대여 테이블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두 개 테이블을 추가하십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제시된 그림에 고객 아이디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 아이디 더블 클릭하시고 두 번째 이름입니다. 이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세 번째 대여 건수인데요. 대여 건수는 문제에서 전화번호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대여 금액인데요. 대여 금액은 금액 더하기 연체료를 더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 옆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직접 대여 금액을 표시할 이름은 대여 금액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어떻게 계산하실 거냐면 금액 필드와 더하기 연체료 필드를 더해서 대여 금액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대여 건수와 대여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수를 구하실 거고요. 금액 더하기 연체료에 더한 값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위쪽에 쿼리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 탭이 있고요. 표시 숨기기에 가시면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 하신 다음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 플러스 연체료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또한 전화번호라고 화면에 문제 제시된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대여 건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화번호 앞에다가 대여 건수 입력하시고요. 이제 작성한 내용이 제시된 그림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하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 탭에 보기라고 있고요. 우리는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클릭하셔서 고객 아이디와 이름과 대여 건수, 대여 금액 표시가 되어 있고요. 총 레코드 수가 19개인지 문제 제시된 내용도 전체 19개 레코드의 첫 번째가 홍명보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현재 작성하신 쿼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도구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쿼리 이름은 고객별 대여 내역이라고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별 대여 내역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쿼리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쿼리 작성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두 개의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개의 변수값 입력 조건에다가 작성하실 거고요. 음 그러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만들기에 가셔서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의 쿼리 디자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은 비디오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표시에 비디오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닫기 클릭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영화 제목 필드를 가져오실 거고요. 주연을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감독, 그 다음에 공급처에 해당된 필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네 개의 필드를 가져오신 다음에 비디오 테이블을 이용하여 공급처 날짜에 오름차순호 표시하시오. 그럼 공급처를 먼저 오름차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날짜인데요. 현재 가져오신 데이터 필드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 필드를 추가하시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시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 다음 정렬에서는 공급처와 날짜의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을 선택합니다. 비디오 테이블 이용해서 공급처와 날짜의 오름차순 표시하는 작업하셨고요. 매개 변수 메시지 주연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주연에 가서 조건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고요. 주연배우를 입력하세요. 주연배우를 입력하면 주연배우 이름이 포함된 그러니까 주연배우 한 사람을 입력하지만 잠깐 우리 지금 커리 작성한 내용을 일단 확인해 보시면요.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주연배우를 내가 문제 그림에 봤더니 장동건이라고 입력하실 건데 장동건이라고 입력하면 딱 장동건만 주연인 영화가 화면에 커리를 통해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장동건이 있는 모든 영화 제목이 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디자인보기에 오셔서 그 다음 주연의 조건에다가 작성하시는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주연배우를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만 입력하시면요. 딱 일치하는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 볼게요. 조건에다가 장동건에 대해서 조건을 주고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일치한 데이터가 없대요. 왜냐하면 장동건의 안쪽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건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치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문제에서도요.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해서 주연배우 이름에 입력하면 그 이름이 입력된 부분에 하나라도 입력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매개변수 입력하셨던 앞에다가 라이크 연산자를 입력하는데요. 별표 끝나는 부분에다가 별표 넣으실 거고요. 중간에 내가 주연배우 입력하면 앞에와 뒤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는 거고요. 별표와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연결해 주셔야 되고 별표 만능문자는 큰 따옴표 묶어서 문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장동건이라고 입력하셨을 때 이제는 주연 안에 장동건이 들어있는 출연한 영화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작업을 다 하셨고요. 추가하실 내용은 더 없으실 것 같고요. 다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 클릭하셔서 커리 이름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배우별 영화 조회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별 영화 조회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는 고객 명단을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의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고객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고객 테이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신 다음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은 고객 아이디와 이름과 핸드폰과 그 다음에 성별이 표시가 됩니다. 필요한 필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필드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not in 예약어를 사용하여 SQL 명령으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아이디에 가서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고객 아이디에 가서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대여 테이블에 가서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에 가서 없는 것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는 고객만을 보실 수가 있어요. not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안에 없어요. 어디 안에 없냐면요. 전화번호 필드에 없어요. from 대여 테이블에 가서요. 대여 테이블에 가서 전화번호 필드에 없는 것만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 필드에 없는 것만 고객 아이디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한 번도 비디오를 빌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대여 테이블에 대여 테이블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다면 한 번 정도 비디오를 빌려간 사람은 대여 테이블에 존재하는데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이라면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는 고객이겠죠.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명단을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하는 부분에 조건을 not in 예약어를 사용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가보시면 네 이렇게 고객 아이디에 대여 테이블에 이런 전화번호는 없던데요. 라고 해서 총 5개 레코드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에도 맞게 여러분이 작성된 내용과 같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성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문제에 나와 있는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대여 목록 커리를 이용해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실 때는 직접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테이블을 하나만 이용하시니까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신다면 만들기에 가셔서요. 커리 탭에 커리 그룹에 가셔서 커리 마법사에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엑셀로 비교하시면 피버 테이블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실 건데 문제에서 대여 목록 커리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커리를 선택하시고요. 커리 두 번째에 있는 대여 목록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 첫 번째요. 어떤 필드의 값을 행 머리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왼쪽에 영화 제목이 행 머리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영화 제목 쭉 찾아보니까 가장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영화 제목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이렇게 오른쪽에 선택한 필드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행에서는 영화 제목에 대해서 다음 한 번 누르시고요. 열은 세로로 봤을 때 남과 여 성별을 가지고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어떤 필드의 값을 열 머리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성별을 가지고 열 머리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 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행과 열의 교차하는 값에 어떤 값을 구하시겠습니까? 라고 문제에서 봤더니 영화 제목별 성별 대여수를 나타내는 크로스텍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따로 뭐 어떤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단 개수이니까요. 기본 그냥 대여 번호 선택하시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신 다음 커리 이름에 오셔서요. 문제에서 제시된 커리 이름은 성별 대여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 대여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 수정 뭐 수정하실 거면 디자인 수정 이렇게 선택하시고 마침 한 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행머리글 열머리글 값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데이터 시트 보기 한 번 클릭해 보시고요. 영화 제목 그래서 총 17개 레코드가 맞는지 합계 대여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전체 대여수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 대신에 남 그 다음에 0 대신에 여라고 좀 수정하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요. 아까 행머리글 열머리글 값 그 다음에 합계 대여 번호 여기가 간단한 거니까 이거부터 할까요. 여기에는 전체 대여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전체 대여수라고 입력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성별에 현재 마이너스 1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마이너스 1일 경우는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IIF 라고 입력하시고요. XSS XSS 에서는 엑셀 IF 함수 I 에 I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성별의 값이요. 마이너스 1 입니까? 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1 를 넣지 않아도 참에 해당한 값은 남입니다. 라고 표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마이너스 1 가 같습니까? 그렇다면 남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영화 제목 전체 대여수 남,여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또 수정하실 부분이 없으시다면 위쪽에 저장 클릭하셔서요. 네. 저장 클릭하셔서 현재 수정하신 부분 저장해 주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아까 성별 대여수에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 성별에 마이너스 1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작업을 하지 않고요. 성별 필드만 넣어주고 우리가 마이너스 1이면 추르 값이고요. 보통 우리 폴스가 0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남이 표시가 되고 폴스인 경우는 0이라는 값이니까 10하고 표시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꼭 마이너스 1과 같습니까? 라고 넣지 않으셔도요. 투르 값 폴스 값에 해당한 남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 어느 방법 상관없으세요. 남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만들기에 가셔서요. 만들기 클릭하신 다음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대여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십니다. 대여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연체료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납일자가 비어있는 미반납 자료인 경우 그렇다면 반납일자라는 필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납일자 필드를 추가하시고요. 반납일자가 비어있는 미반납 자료인 경우 연체료 필드에 대해서 연체료 필드값을 금액 필드값의 50% 값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체료 필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반납 필드의 값은 폴스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납 필드도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필요한 필드는 가져오셨고요. 현재 작성하실 내용은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가 바뀌는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쿼리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업데이트 선택하실 거고요. 그 다음 반납 일자가 비어있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반납 일자에 조건을 넣으실 건데요. 비어있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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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반납 일자가 비어있습니까? is null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문제에서 연체료 필드 값을 금액 필드 값의 50% 값으로 업데이트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체료에 가서 금액의 금액 필드에 그 다음 곱하기 50% 라고 하신다면 0.5 가 되겠죠. 0.5 값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작성해 주시고 반납 필드의 값은 false false 라는 건 숫자 0 을 얘기합니다. 숫자 0 을 입력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 문제에서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었나 한번 실행해 보시면요. 네 13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고 표시가 되네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우리는 대여 테이블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고요. 현재 작성하신 콜에 대한 내용도 저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장도구 클릭하셔서 연체료 업데이트라고 저장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연체료 업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현재 작성하신 커리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급여현황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표시할 테이블은 급여현황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직원 코드 그 다음에 필요한 필드는 부양 가족 수당 그 다음 소득 세 그 다음에 수령 액을 추가하십니다. 급여현황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필요한 필드는 가져오셨고요. 현재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급여현황의 4개의 필드를 다 가져다가 표시해서 데이터가 70개의 레코드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상위 수령액 10개를 내림차수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령액 필드를 기준으로 수령액을 가지고 상위 값이 10개 10이라고만 넣어보시고 다시 한번 보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10개의 레코드만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 하기 위해서 잠시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가셔서 우리는 상위 값을 가지고 10개를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정렬 기준은 수령액 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보기에 가보시면 이제 수령액을 가지고 내림차순 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상위 수령액 10개를 내림차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그냥 가주시면 전체 70개 레코드가 보였는데 우리가 현재 작업하는 쿼리에 쿼리 위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하시면 돼요. 화면에 표시가 안되어 있다면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하셔서 상위값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필드에 내림차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다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상위 수령자라고 커리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현재 작성한 커리는 닫아주시고요. 출제형 1번 1번에 다시 7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여 내역이 없으면서 주소가 비어있고 조건이 좀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만들기 커리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을 문제 봤더니 대여 내역이 없음은 대여 테이블에서 대여 테이블이 필요하네요.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고객 테이블이라고 되어있네요. 고객 테이블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테이블 가져오시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다시 볼게요. 대여 내역이 없으면서 주소가 비어있고 이름이 홍이 포함된 고객 명단을 조회하는 유령 고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대여 내역이 없는 거는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하셨던 not in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고객 테이블만 가져오시면 돼요.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와 그 다음 이름과 그 다음 핸드폰과 성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전화번호가 존재하신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에서 고객 아이디에 조건을 작성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not in 어디에 셀렉트 전화번호 필드를 가져오는데 from 대여 테이블에 가서 전화번호를 가져오는데 없는 것만 고객 아이디에 없는 것만 보여주세요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앞에서 3번 문제 하셨던 내용과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같고요. 그 다음 대여 내역이 없음은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이름에 홍이 포함된 고객 명단을 조회하라고 했어요. 이름에다가 이름에서 홍이 포함된 고객 명단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이 첫 번째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고객 아이디 이면서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조건에 그 다음 이름이 홍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앞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되고 홍이라는 글자가 있고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별 홍 별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자동으로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이 되십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또 하나 대여 내역이 없으면서 주소가 비어있고 라는 조건도 있었네요. 그럼 주소라는 필드도 가져오셔야 되는데 주소가 비어있다 라고 하시면 또 조건에다가 주소가 비어있다 이즈널 입니까 라고 작성합니다. 단 제시된 그림에 주소는 나와있지 않아요. 표시에 대한 체크는 해제해주시고요. 문제를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문제는 대여 내역이 없으면서 주소가 비어있고 주소 조건에다가 이즈널 이라고 작성해주시고 대여 내역이 없는 거는 대여 테이블로부터 전화번호를 가져왔는데 고객 아이디 없는 것만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를 가져왔는데 고객 아이디에서 없는 것만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보시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요. 엄홍길입니다. 라고 데이터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작성한 커리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리 이름을 유령 고객 이라고 작성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을 클릭하시고 열기 클릭하신 다음 찾아보기에 출제 유형 두 번째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원상세 커리를 이용해서 만들기 가셔서요. 커리 디자인 커리 탭에 사원상세 정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문제 제시된 내용 첫 번째 부서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직위를 선택하시고요. 세 번째 기본급을 선택하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약을 클릭하셔서 평균을 선택합니다. 다시 네 번째 수당합 평균은 직책 수당 도하기 그 다음 근속 수당을 도하십니다. 이 더한 값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평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확인을 해볼까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평균에 대해서는 형식을 통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시된 그림과 실습한 내용의 레코드 수도 다르고요. 그 다음 위쪽에 기본급의 평균과 지금 수당합의 평균을 수정하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요. 첫 번째 기본급의 평균 이라고 얼라이언스 하시고요. 기본급 평균 그 다음 두 번째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수당 합 합 평균 이라고 수정하시고요. 다음은 데이터 레코드가 좀 많았어요. 조건이 있었네요. 문제에 보니까 부서명은 인연산자를 이용해서요. 가로 열고 전산팀 심표 특별팀 심표 홍보팀 이렇게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확인해 보시면 이제 위쪽에 부서 직위 기본급 평균 수당합 평균 맞고요. 아래쪽에 레코드가 11개가 맞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요? 되셨으면 저장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하는 쿼리 이름을 직위 지급 평균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두번째 입니다. 현재 작성하셨던 쿼리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두번째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쿼리 탭에 가셔서 사원 상세 정보 쿼리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제시된 그림과 같이 직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부서 가져오시고요. 인원수를 구하는데 인원수는 4번 필드의 계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을 가져오시고 계수로 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 평균 수령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령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수령액의 평균 그 다음 4번의 계수는 인원수라고 수정하시고요. 수령액의 평균은 평균 수령액 이라고 작성합니다. 그 다음 매개변수입니다. 조회할 직위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직위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는데 매개변수 작성하시려면 대가로 열고요. 조회할 직위를 입력하시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고 우선 확인해 볼까요. 결과 확인해 보시면 조회할 직위를 입력하십시오 내용에 과장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직위 부서 인원수 그 다음 평균 수령액 제시된 레코드가 전체 레코드가 5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현재 작업하셨던 커리를 직위별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커리입니다. 세 번째 커리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는 거네요. 크로스텝 커리라면 여러분이 만들기 가셔서 커리 마법사나 커리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데 크로스텝 커리를 만드실 때 커리 테이블이나 커리를 하나만 이용하신다면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물론 커리 디자인도 가능해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나 커리를 참조하신다면 커리 디자인을 활용하셔야 만들 수 있으십니다. 커리 마법사를 이용하신다 라고 하시면요.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우리는 커리에 가셔서 사원 상세 정보 커리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핵 머리끌로 어떤 필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또 하나 입사 연도가 있어요. 입사 일을 가지고 연도로 표시하는 작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이제는 열머리끌은 개장 사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지기를 가지고 열머리끌로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은 개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개수는 4번을 가지고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디자인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커리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부분에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2005년 이후 입사자 수라고 입력합니다. 2005년 이후 입사자 수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한번 누르십니다. 현재 작성한 내용에서 입사 1이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는 입사 연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입사 1을 연도만 추출해서 입사 연도라고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입사 연도는 이열 함수를 통해서 입사 1 필드에 대해서 연도만 추출한 다음 따로 연자가 붙여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만 함수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커리가 2005년 이후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를 추출한 값이 크거나 같다 2005라는 조건까지 2005라고 숫자를 입력하셔야 돼요. 2005라고 입력하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 개수 입력하셨는데 일단 좀 확인해 보고요. 또 수정할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부서 나와 있고요. 입사 년도 나와 있고요. 이쪽에 합계 4번을 전체라고 얼라이언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부서와 입사 년도를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름 차순 부서를 먼저 기준 오름 차순 할 거니까 이 부분 좀 확인 할게요. 정렬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입사 년도 같은 부서라면 오름 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아까 핵머리글에 합계 4번이라고 표시되었던 내용을 전체라고 좀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전체라고 수정하시고 다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전체라고 수정이 되어 있고요. 문제 제시된 순서 맞는지 확인하시고 네 맞죠.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신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인데요. 네 번째 문제도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지금도 테이블 하나만 이용하시니까 마법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을 통해서도 크로스텝 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원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게시된 그림을 봤더니 연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입사일을 가지고 아까처럼 이열암수를 통해서 연을 추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 3, 4, 5 는요. 월이에요. 마찬가지로 입사일을 가져와서요. 얘는 월을 추출하실 거예요. 그 다음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에 부양가족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부양가족 가져오시되 우리 크로스텝에 가셔서 합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사일 첫 번째는 행머리글로 두 번째는 열머리글로 교차하는 값을 값을 구할 건데 부양가족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머리글의 입사일은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요. 연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 함수 이열함수를 통해서 입사일의 연도만을 표시하겠다. 작성하시고요. 열머리글은요. 먼스 함수만 쓰시면 돼요. 먼스 가로열고 입사일에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 한번 일단 확인해 보고 또 수정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전체 레코드가 24개 근데 화면에 게시된 그림에는 19개예요. 그러면 조건이 있었다는 것 같고요. 조건을 좀 작성할게요. 우선 행머리글과 열머리글 확인하셨고요. 우선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봤더니요. 단 호봉이 호봉이 사원 값으로 시작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조건은 옆에다가 호봉의 사원 값으로 시작한다. 그럼 left 함수를 통해서 호봉 값에 호봉에 가서 호봉에 가서 세 글자를 추출합니다. 그 값이 그 값이 조건에 오셔서 사원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사원 값과 같습니까? 사원 값과 같습니까? 그 다음 얘는요. 조건이에요. 조건 여기 오셔서 조건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원 값으로 시작하거나 또는 특이 포함된 레코드만 대상으로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봉필드를 가지고 와서요. 다시 조건을 주실 건데 조건으로 주실 건데 사원 값 이거나 그러면 같은 행에 작성하시면 안 돼요. 다른 행에다가 OR 또는 에다가 특이라는 글자가 포함된다 하시면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과 뒤에 다른 글자가 와도 되는데 특이라는 글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원 값이거나 또는 라이크 연산자를 통해서 특이라는 글자가 포함되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결과를 좀 확인해 보시면 이제는 데이터가 좀 수정이 되네요. 데이터가 8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좀 더 많네요. 그래서 잠시 제가 확인하고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사원 값인데 제가 값 값 오타가 있었네요. 어쩐지 뭐가 좀 잘못 됐어요. 사원 값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이제 19개 레코드 맞습니다. 네 맞게 작성이 되어 있고 레코드 개수로 확인하시면 돼요. 연도와 순서대로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화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995년부터 좀 표시가 돼서 화면이 캡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 클릭 하셔서요. 커리 이름을 부양 가족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 문제 보겠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데이터는 커리 탭에 가셔서 사원 상세 정보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먼저 입사에 가져올까요? 더블 클릭 하시고요. 두 번째 이름 가져오겠습니다. 세 번째 부서 가져올 거고요. 네 번째 호봉을 가져옵니다.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시고요. 입사일을 매개 변수 값으로 검색하여 해당 날짜 이후에 데이터를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입사일에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은 현재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한 값 이후 크거나 같다 매개 변수에 입력할 값은 문제 제시된 메시지 상자에 표시될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입사일 입력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한 값 이후에 해당한 데이터를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커리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테이블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이름은 밀레니엄 이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네요. 테이블 이름이요. 밀레니엄 이라고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한 커리는 저장 도구 클릭하셔서 재직 기간 이라고 커리 이름을 재직 기간 기간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재직 기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요. 입사일 입력하세요. 2000년 01 01 2000년 1월 1일 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33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시네요. 예 한번 하시고요. 왼쪽에 밀레니엄 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34개 레코드 가 삽입 된 걸 확인할 현재 작업한 테이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재직 기간 이라고 저장 하셨던 커리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 두 번째 내용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세 번째 예제를 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 하시고요. 찾아보기 출제 유형 3번 선택하고 열기 클릭 합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가 혹시 표시가 된다면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커리를 작성하시는 거니까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시고요. 커리 탭에 가셔서 도서 대여 내역 커리를 이용해서 더블 클릭 하시고 오른쪽 닫기 그 다음에 추가하셨다면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일단 필요한 필드부터 가져오겠습니다. 대여 날짜 그 다음 대여 횟수 대여 횟수는 문제 봤더니 고객명을 가지고 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고객명을 가지고 계수를 구할 거고요. 여기에 대여 횟수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대여 횟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대여 금액 대여 금액 대여 금액은 또 잠깐 보니까 대여 가격의 총계 대여 가격을 가져다 놓으시고 총계 합기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여 금액이라고 얼라이언스 해주시고요. 일단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작업은 하셨는데요. 추가적인 문제를 보시면 대여 날짜에 가서요. 2006년 7월 달에 대여된 도서에 대여 날짜와 고객명의 계수와 그 다음 대여 가격의 총계를 오름차순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오름차순으로 표시하실 거면 정렬해 가셔서 오름차순 대여 날짜에서 오름차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을 대여 날짜에서 주실 건데요. 2006년 7월 달에 해당한 조건을 어떻게 주시냐면 비트윈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돼요. B E T W E N 입력하시고요. 날짜 날짜 형식이니까 샵을 입력하시고 2006년 7월 1일부터 샵 엔드 그리고요. 샵 2006년 7월 31일까지가 7월달일까요? 31일까지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고 작성하시면 7월달에 대여된 도서에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일단 작성한 내용 결과 좀 확인해 볼까요? 대여 날짜 화면 확인해 보시면 전체 레코드가 9개가 맞습니다. 대여 날짜 오름자순 되어 있고요. 대여 횟수 대여 금액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장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대여 날짜별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커리를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커리는요.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 전화번호가 중복 등록된 고객을 조회하는 전화번호 중복 고객 커리를 작성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데이터를 검색 한다 라고 하시면 직접 물론 작성 하셔도 되고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마법사를 활용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 데이터 검색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고객 정보 테이블 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객 정보 테이블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고객 정보 테이블 에서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를 선택하시고 중복된 게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겠죠. 전화번호 필드를 가지고 중복 등록된 자료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등록된 고객을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하는데 그럼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실 거냐면 고객 번호 그 다음에 고객명 그 다음 전자우편 필드를 표시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전화번호 필드는 앞에서 조건으로 지정하셨고요. 고객 번호 고객 명 전자우편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성하신 커리 이름을 전화번호 중복 고객 이라고 입력합니다. 전화번호 중복 고객 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한번 눌러보시면 전화번호와 고객 번호와 고객 명 전자우편 이렇게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겠습니다. 예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핵심 고객 테이블에서 한 번도 도서를 대여하지 않는 고객 정보를 삭제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만들기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핵심 고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고객 테이블에서 우리는 삭제하는 커리를 작성하실 거예요.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삭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살짝 달라져요. 우리는 핵심 고객 테이블에서 한 번도 도서를 대여하지 않는 고객 정보를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의 내용을 잠깐 봤더니요. 핵심 고객 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대여 도서 테이블에서 참고하고 있지 않는 레코드를 삭제하시오. 일단 커리를 작성하시기 전에요. 잠깐 확인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액세스 개체 테이블에 가셔서요. 핵심 고객 한번 확인하시고요. 핵심 고객 테이블 그 다음에 우리가 레코드 중에서 대여 도서 테이블에서 참고하고 있지 않는 레코드 대여 도서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두 개 테이블에서요. 일치하는 필드를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고객 번호 여기 없어요. 고객 번호 있네요. 핵심 고객 의 고객 번호 있어요. 고객 번호를 가지고 확인 작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잠깐 창을 내려놨을 때 이렇게 놨을 때 고객 번호가 여기에도 있죠. 이렇게 두 개 고객 번호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고객 대여 코드랑 고객 명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 겹치는 게 없네요. 고객 번호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번호 연러비를 조절했기 때문에 변경할까요? 라고 메시지가 보이시는 거고요. 아까 제가 커리를 아래쪽에 내려놨죠. 창을 살짝 작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고객 번호 필드를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삭제하겠습니다. 라고요. 조건에다가 작성을 할 건데요. 조건에다가 대여 도서 테이블에서 참고하고 있지 않는 레코드 그렇다면 우선은 셀렉트 가로열고요. 셀렉트 우리는 고객 번호를 from 어디로부터 대여 도서에 가서 대여 도서 테이블로부터 고객 번호를 가지고 와요. 근데 대여 도서 테이블에서 참고하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 여기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앞에다가 not in 이라고요. not in 이라고 입력하셔서 대여 도서로부터 고객 번호를 가져왔는데 없는 것만 삭제하겠습니다. 문제서 not in 예약어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 일단은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미 대여 고객 삭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한 거를 우리 커리 도군의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 한번 해보시면 지정된 테이블에서 일곱 개 행을 삭제합니다. 메시지가 보이시고 예 한번 하시면 삭제가 진행이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시고요. 고객 정보 테이블을 가져다가 만들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에 따라서 고객 번호 고객 명 주소를 가져옵니다.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에 뒤에 세 자리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인 경우는 짝수 고객이라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고객 번호에 뒤에 있는 세 자리를 우선 가져와 볼까요? 라이트 입력하시고요. 뒤에서 가져오니까 고객 번호에 가서 뒤에서 세 개를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려면 MOD라는 함수를 통해서 2로 나눴을 때 3개 출출한 값을 2로 나눴을 때 값이 얼마면 짝수일까요? 0으로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잠시 고객 번호 그 다음에 고객명 주소라고 되어 있는 열러비를 살짝 조절했고요. 문제 추출된 레코드가 7개인데 제시된 데이터도 7개 많네요. 짝수에 해당한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 한번 하셔서요. 현재 작성한 커리는 짝수 고객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강의가 길었는데요. 우리 제4장 처리기능 구현의 커리 작성 내용을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